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회사가 아닌 가까운 스마트 워크센터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거점센터가 5개소로 확대됩니다.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로 하는 결제 시스템도 저희가 운용 중에 있으며 또한 이렇게 스마트 워크센터를 여러 곳에 분산 설치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출장 또는 원격 근무가 필요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.